사랑을 아직 난 못 나서 더는 가까이 올까요 근데 왜 자꾸만 못난 내 심장은 두근거리나요 난 당신이 자꾸만 밟혀서 그냥 갈 수도 없대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 사랑에 내 맘이 너무 아파요 하루가 각오함이 오면 난 온통 당신 생각뿐이죠 안심스럽고 화물같은 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마음이 사랑을 따르니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 사랑에 내 맘이 너무 아파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눈물 나고 쉽게 아프던 날 기억 제가 자신이 나에게 제공을 많이 가지고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